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장난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또 글을 쓰는 김원영입니다 오늘은 장난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장난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어렸을 때는 이 말만 들어도 들뜨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지금은 내가니 장난감으로 보이냐? 이런 표현처럼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저 이용만 하는 상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참 각박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? 저는 장난감들에게 무척 애착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 법한 그런 유명한 블럭을 자주 가지고 놀았는데요 어느 날 그 블럭 중 한 조각을 골라서 그 블럭만은 특별하게 여겨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름까지 붙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한 조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두고 이 블럭들을 쌓을 때 그 조각만큼은 가장 좋은 위치에 놓아두려 했습니다 잠을 잘 때는 그 블럭을 손에 쥐고 자기도 했었고요 그 블럭과 저는 마치 한 팀이 되어서 어떤 모형을 만든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배우 톰 앵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주인공은 무인도에 표류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면서 그는 배우 공에 눈코 입을 대충 그려놓고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는 이 배우 공을 제가 그 블럭 조각을 대하듯 정말 친구처럼 대하게 됩니다 어느 날 구조를 위한 노력이 계속 실패하자 그는 크게 절망한 나머지 이 배우 공을 멀리 바닷가로 걷어차버립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는 윌슨! 윌슨! 이렇게 외치면서 한밤중에 바닷가를 헤매게 되죠 반려인형이라는 말이 있죠 반려자, 반려동물처럼 오랜 시간 곁에서 많은 기억을 품고 있는 인형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부를만한 게 있는데요 작은 치타 인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곰처럼 생겼습니다 거의 10년도 더 전에 연인에게 선물을 받아서 계속 제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보던 날에는 이 치타 인형의 목에 일본인 친구가 준 작은 합격 부적을 목걸이처럼 걸고서는 그 시험이 열리던 기숙사에 챙겨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이 진행되는데 항상 저랑 같이 그 방에 있었죠 참고로 저는 늘 이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는 현대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저 재미삼아 가지고 놀기 위해 만들어진 사물이라도 소중한 기억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물을 아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생에 반려하는 사람, 동물 또는 식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사물은 그저 한자리에 가만히 있고 무엇을 먹지도, 배설하지도, 아프지도 않습니다 반면 사람이나 동물, 식물은 함께할 때 우리가 늘 그 존재를 신경 써야 하고 때로는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떤 존재와 정말 깔깔 터질 듯이 웃고 또 터무니없는 장난도 치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마음을 느끼지만 돌봄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장난감에 깃든 기억을 소중히 다루고 종종 그걸 닦아주고 부서지지 않게 잘 보관하는 마음은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좀 이상한 태도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물이나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들과도 장난만 잊고 돌봄은 없는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중이라면 한 조각 블럭이나 치타 인형에 대한 마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장난감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그저 장난의 대상으로만 대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일상에 대하여 김원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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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 Hashimoto's